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4.15 총선이 대한민국의 명운과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다 그런 예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981년도 10월의 어느 일요일 날 단 한 번의 선거로서 나라의 방향이 결정지어진 국가가 바로 그리스란 국가입니다. 그리스란 국가에서 선거가 치료진 과정을 보면 단 한 번의 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1981년도 10월 18일에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선거에 참여했던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던지는 투표가 자신들과 후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81년 10월 18일 이전의 그리스입니다. 우리 국회와 어쩌면 똑같이 그리스도 전체의 석수가 300석입니다. 과반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150석 플러스 1석이 돼야 됩니다. 151석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정당은 오랫동안 정권을 장황하였던 보수 정당이 있으며 친시장 정책을 사용해왔던 정당의 이름이 새로운 민주당 혹은 신민당 영어로 ND입니다. 그리고 뉴디모클러시 새로운 민주당 혹은 신민당입니다. 1974년에 결성되었고 1977년 선거에서 171석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41.84%로 제1당이었습니다. 친시장 정책을 추구하는 일송의 보수당입니다. 그러나 그때 1977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파가 엄청나게 약진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가 이끄는 1974년에 창설한 좌파정당인 사회당. 전체 이름은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입니다. 영어는 파속. 파속. p-a-s-o-k입니다. 파속당이라고 합니다. 이 당이 93석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25.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본래 공상당과 사회당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1974년도에 그리스의 사회당 의석은 12석이었습니다. 그것이 3년 지난 1977년에는 93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2석에서 93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공짜를 나누주는 포퓰리즘과 사회주의 정책에 상당히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74년도에 12석의 사회당 의석 수가 93석으로 이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은 하버드 교수 출신이자 좌파정치가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로에 오른 1977년에 선거에서 12석을 93석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략 유망한 인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그리스 사회의 시대정신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정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 비중이 12.5%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사회주의 정당을 원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981년 10월 18일 이후의 그리스입니다. 앞에서는 이전이었고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우파 정당이 대표합니다. 1981년 10월 18일 선거에서 그리고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좌파 정당이 대승을 합니다. 좌파 정당이 과반수 입상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당이 제1당 집권 여당이 되는 겁니다. 93석에서 172석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79석을 더 따는 겁니다. 지지율은 25.3%에서 48.1%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22.8%가 점퍼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파 정당 보수 정당 친시장 정책을 지향하는 신민당 새로운 민주당인 nd는 171석에서 115석으로 줄어듭니다. 몇 석을 잃어버리냐. 마이너스 56석을 1981년도 10월 18일 선거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지율도 41.84%에서 35.9%를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5.94%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시도 정당이 모두 18개가 있었고 이 가운데 신설된 정당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속당 사회당 그다음에 신민당 공상당을 제외하고는 3개 정당 외에는 의숙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드레스 파판드레오는 1981년도 10월 18일 선거에서 첫 번째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자파정부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과반수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후에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사회주의 정책들을 그리스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실행해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인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자파정권은 9년간 집권했습니다. 1981년도 10월부터 1989년도 10월까지 8년간 잠시 정권을 뺏겼다가 1990년 4월부터 1993년도 10월까지 3년간 그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81년도 10월 18일 선거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의 정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냐 친시장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정책 선명성을 띠면서 국민들에게 공짜를 약속하는 정당으로 다 탈바꿈해버린 겁니다. 1981년 10월 18일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좌파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정책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좌파 우파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더 외국에서 빚을 끌어다가 국민들에게 퍼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데네 대학교의 아리스티네스 하치스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좌파 정당인 파속당과 명목상 우파 정당인 신민당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여러분 1980년 좌파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국가 부채 비중은 20.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40.1% 넘어섰습니다. 1980년대. 그러나 2019년 9월 달에 그것은 185.7%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 좌파 집권 이전에 20.8%의 국가 부채 비중이 185.7%로 증가합니다. 20.8%에서 그리고 그리스가 지금 지고 있는 총 외채 규모는 3,720억 달러이고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은 2,003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좌파 집권 이후 천정부주로 빚이 늘어납니다.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17.1%에서 20.8% 증가했습니다. 거의 빚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좌파가 집권한 1980년부터 1993년 사이에 빚 규모가 20.8%에서 91.2%까지 증가합니다. 199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빚이 91.2%에서 103.1%까지 증가합니다.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103.1%에서 185.7%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 딱 하나가 그리스에서는 1981년도 10월 18일 시스템 선거 하나가 그리스라는 국가의 진로를 완전히 그냥 포필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좌파 정권이 좌파 정책을 실험하는 국가로 그냥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예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아마 대한민국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4.15 총선에서 자신의 나라 조국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바로 좌파 정책의 실험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투표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창업 현장에서 매일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볼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료를 보면 이 선거가 1981년도 10월 18일 그리스 선거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거듭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표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13일 날 대통령 선거운동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걸 보시고 오연서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남노당의 지시로 제주경찰서 9군데 가운데서 7군데를 섭격한 사건으로 부더기 수비대를 보내면서 발생한 가슴 아픈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학살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가 자유대한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창립의 마지막 과정인 1948년도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은 제주도의 남노당 책임자인 김달삼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4월 3일 날 남노당 요원들은 제주도의 모든 경찰서를 일제히 섭격해서 경찰관뿐만 아니고 경찰관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의 경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부락들의 근거를 두고 한라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마스는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진압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 인민이 해를 입었습니다. 반란군이 경찰관과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에 대한 분노가 컸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악지역의 유격전이었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데다 반란군과 연구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심이 깊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남노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서 섭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연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을 확장시킬 수 있고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지식과 사례를 섭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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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